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한 정책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선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등 도와 시군이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GTV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시군정책협력위원회.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하기 위한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단체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강조하며 시군과 함께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주거취약건물인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공공배달플랫폼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민관협력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와 도시군 친절도평가, 통합운영 등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